안녕하십니까 공영역 강사 최창희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76페이지 적용학습 현대시 1강 두 작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울의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더면 이라는 시하고 작품이 너무 기네요 제목이 하나는 백석의 상곡함주 10초 5 이 두 시 한번 해볼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는 어쨌든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중요하죠 여기는 이 상황에서 어떤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찾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현대시 감상하는 것은 현대시 감상법 제가 아마 영상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최대한 작품을 정리하는 것 위주로 지금 이거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독해법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독해하고 어떻게 낯선 시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의 목적과 이유는 어쨌든 EBS 연계 지문 제대로 잘 정리하자 뭐 수능을 위해서든 내신을 위해서든 여기는 작품 좀 꼼꼼하게 잘 정리해보자 뭐 이런 취지가 좀 강하니까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품이 지금 두 개인데 두 개를 너무 길면 잘라서 갈 건데 웬만하면 두 개를 한 지문에 넣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 김소울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더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는 이 시는 시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김소울의 시 백석의 시 모두 다 사실상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는 이 김소울 씨는 작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고 지금 이 작품은 미출제입니다 출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출제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다만 김소울이라는 이 작가 잘 아시죠 고등학교가 아니지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때 한 번씩은 다 들어보게 되니까 이분은 특히나 2000년 초반 1990년 후반 이제 수능이 처음으로 정착되던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모두 여섯 번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품도 매우 다양하게 나왔어요 매우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1994년 대망의 1차 수능 이때는 이제 수능이 두 번 있었거든요 첫 해에는 이때 한 번 나왔고요 제목이 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996학년도 이어서 1996학년도 수능에 산수갑산이라는 시가 또 나옵니다 산수갑산이라는 시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수능이죠 이때는 이제 그 유명한 진달래꽃이 수능에 나왔고요 진달래꽃이 수능에 나왔고요 이게 이제 제가 수능 보던 그 전해예요 그 다음에 2008학년도 이제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2008학년도 6월평가원에 나의 집이라는 시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2011학년도 9월평가원에 길이라는 시가 한 번 더 나왔고요 그 다음 이어서 2014학년도 6월평가원에 접동세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제된 적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출제될 때가 되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텀이 이제 벌어진 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것처럼 여기는 이 작품은 작품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작품 같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시 함께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러니 벌가의 하루일을 다 맞추고 그러면 나는 꿈꾸었노라 지금 여기에서 여기서 지금 뭐가 이렇냐 하면 도치가 이루어져요 도치 그래서 나는 꿈꾸었노라 그러니까 맨 뒤에 꿈을 꿈꾸었노라 하면 되겠지 꿈을 꿈꾸었노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동무들과 내가 가지러니 벌가의 하루일을 다 마치고 석양의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그러니까 그 꿈을 꿈꾼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가 말하는 꿈이란 지금 여기 친구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즉 평화롭게 농사짓는 평화롭게 농사짓는 소박한 삶 소박한 삶을 꿈꿔왔던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가 되겠냐면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과거가 되겠지 과거 예전에 예전에는 이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가 나왔어 자 여기서 그러나라는 건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야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야 그러나 내 집 잃은 내 몸이야 자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야 그럼 여기서 내 몸은 지금 아주 부정적인 현실이 집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결국에 국권을 상실한 일제강점기의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의 모습으로 보면 되게 좋겠고요 그래서 내 몸이야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더라면 그러면 결국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란 건 잃어버렸던 나의 삶의 터전이겠죠 그 터전이 있었다면 이처럼 떠돌으리야 아침에 점을 쏜 세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그러니까 세라 새로운이 뭐냐면 세라 새로운은 새롭고 새로운 이런 거야 새롭고 새로운 탄식을 얻었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처럼 떠돌으리야 하는 거 보니까 현재 화자는 방황의 상황이고 갈 곳을 위해서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탄식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탄식을 얻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볼게 동일이야 남북이랴 내 몸은 떠나가니 볼지어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이곳으로 저가수로 지금 떠나가고 있으니까 방랑 혹은 유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유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그러면 희망의 반짝임도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그러면 물결뿐 떠올라라는 건 그만큼 절망적인 현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희망도 별빛도 어디고도 없고 오직 물결만 떠오른대요 가슴과 팔다리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황은 현재가 되겠지 시간상으로 보면 현재 나의 처지 그러나 한 번 더 시상의 전환 한 번 더 시상의 전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그러니까 여기서 황송한 이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황송한 이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 희망을 지닐 수 있음에 감사해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하고 있어 그래서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느는 길 이어가라 그러면 여기서 자칫 가느는 길을 이어가래 그러면 여기서 자칫 가느는 길이란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힘겨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겨운 삶을 그 힘겨운 삶을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그래서 나는 나아가겠대 그래서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화자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삶 비탈에 자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삶 비탈은 결국 결국 힘겨운 삶에 다시 삶 비탈이란 건 힘겨운 삶에 힘겨운 삶의 공간이 되겠어 그 공간에 온 새벽 동무들 저 혼자 산경을 긴메이고 있대 그러면 결국에 이 비탈에서 산경을 긴메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황무지를 개관하여 삶의 터전을 만들고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구절은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게 되겠지 그래서 나아가서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다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시의 주제는 이 시의 주제는 지금 보시면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의 슬픔 삶의 터전을 상실한 슬픔과 상실한 슬픔과 이거에 대한 극복 의지가 되겠네 됐습니까? 됐지요? 자 이 시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일단 이 시는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고 있고 두 번째 중간중간에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시상의 전환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화자의 정서나 태도의 변화가 생겼네 태도의 변화가 생겼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징적인 소재를 이용하세요 상징적인 소재 이런 걸 이용해서 작가의 주제의식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습될 땅이라는 것은 결국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이 얻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 이런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소원의 바라건대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더라면 이라는 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백석의 상복함주시초 오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백석 아시죠 되게 잘생기신 분이지 외모로 있어서는 거의 원탑이니까 거기에 자습서 이런 데 보면 되게 잘생긴 얼굴 때문에 되게 많이 회자되는 회자되죠 생긴 외모 때문에 요시를 쓰신 분인데 시가 중간중간에 약간 뭐라고 하죠 이제 북한 말 북한 사투리가 좀 많이 사용돼서 좀 중간중간에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충분히 할 수 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백석의 여기 있는 이 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시작할 때 총 6번 나오셨어요 언제 나왔냐면 2004학년도 9월 이때 흰 바람벽이 있어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가 처음으로 나왔고요 당연히 지금 이 시는 아직 미출제되었습니다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004학년도 수능 바로 그의 수능에 바로 고양이라는 시가 한번 더 나올 정도로 중요한 작가다 원래 동일작가 작품은 그의 수능에 다시 내지 않는 법인데 이 정도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2009학년도 6월에 여승이라는 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2011학년도 9월평가원에 정막강산이라는 시가 정막강산이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4학년도 6월평가원에 8원 서행시초 8원 서행시초 3이라는 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예비수능 지금 우리가 치게 될 이 수능에 대한 예비평가 때 거미가 나오는 그 수라라는 시가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기는 이분은 한번 나왔다 그러면 좀 몰아서 나오는 경향도 있고 이제 지금 좀 기한이 벌어지긴 했죠 기한이 벌어지기도 했으니까 2022 예비수능은 지금 이것도 2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시 또한 백성의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긴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각담에 머루송이 까마까마니 있고 자 돌각담에 머루송이는 까마게 익었어 자갈밭에 아즈카리알이 쏟아지는 여기서 아즈카리 이거는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아즈카리알 아즈카리알이 쏟아지는 잠풍하니 볕바른 골짜기다 자 여기서 잠풍하다는 건 잠잠한 바람이 잠잠하게 부는 볕이 하늘의 햇볕이 바른 골짜기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은 뭐냐면 여기는 이 골짜기가 여기는 이 골짜기가 이 식의 공간적인 배경이고요 여기는 이 구절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늦가을의 배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늦가을의 배경을 묘사하고 있어 나는 이 골짜기에서 한겨울을 날려고 집을 한 채 구하였다 이 골짜기에서 한겨울을 날려고 집을 한 채 구했대요 이것이 결국 이 골짜기에 골짜기에 들어온 이유죠 자 그럼 2연 보겠습니다 2연 보겠습니다 집이 멧돼지 않은 고란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이 고란이 첫 번째 공간이 되겠어요 여기는 이 벼바른 골짜기로 들어가는 공간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가 첫 번째 공간이야 이곳은 모두 탓 탓이라는 건 여기 작은 밭이에요 작은 밭에 김장감이 퍼지고 뜰하게 잡곡 낯가리가 쌓여 어느 세월에 빌 듯한 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빌 듯한 집은 베이지 않았대 여기서 빌 듯한 건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어있다 비어있는 듯한 집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이 골짜기의 집은 빌만한 집이 없었다 빈 집이 없었다 빈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왔는데 그래서 나는 작고 고란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공간의 이동이 나왔죠 공간의 이동이 그래서 골이 다한 산대 밑에 자 골짜기가 끝나는 산대란 건 산곡대기야 그 산곡대기 밑에 자그마한 돌 능화집이 한 채 있어서 자 여기가 지금 이 돌 능화집이 공간 두 번째고 이제 공간이 이동했어 한 채 있어서 이 집 남길동 단 안주인은 겨울이면 집을 내고 산을 도와 거리로 나간다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거리라는 것은 거리로 나간다는 것은 골짜기를 벗어나서 도시로 나간다 이거예요 도시로 나간다 그래서 내려간다는 말을 하는데 해바른 마당에는 꿀벌이 20나무 통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꿀벌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아마도 주인이 양봉 사업 그러니까 꿀벌을 키우는 양봉을 한 것으로 보여 그래서 그 뒤에 낮 기울은 날을 햇볕 장글장글한 퇴마루에 걸터 앉아서 지난 여름 도락굴을 타고 여기서 도락굴한 건 트럭이야 트럭 트럭을 타고 장진 땅에 가서 꿀을 치고 돌아왔던 이 벌들을 바라보며 나는 날이 어서 추워져서 쑥국한 꽃도 시들고 이 바지런한 백성도 이 바지런한 백성이란 건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꿀벌 얘기하나 꿀벌 꿀벌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것들도 다 제 집에 들은 위에 이 고란으로 올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면 제 집으로 들은 뒤에 이 골짜기 안으로 들어올 것을 생각했대 그러면 결국에 지금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어디 저기 멀리 갔던 그 벌들이 다시금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금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골짜기 안에 지내고 싶은 마음 골짜기 안에서 평화롭게 평화롭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다 됐죠 자 이 시는 어떻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 시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여긴가 여기로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내용의 시 같은데 사실 이 시 안에는 이면적인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이 시는 표면적인 어떤 주제는 표면적으로 보자면 표면적인 어떤 주제는 복잡한 일상의 삶에 벗어나서 저기 시골 가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조용히 휴식 조용히 휴식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시를 썼지만 이 안에 이면적인 주제가 들어있어요 이면적인 주제는 이면적인 주제는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 바지런한 백성들을 떠올리는 거 봐서 결국 혹독한 어떤 시대에서 혹독한 시대에서 벗어나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 누가 우리의 백성들이 이해됐죠? 이런 게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면적인 주제와 이면적인 주제로 조금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개인적인 거라면 이거는 우리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자연물을 활용했어요 그렇죠? 자연물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금 뭐하고 있냐면 계절감을 환기하고 있어요 계절감을 환기하고 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의인화해서 대상을 의인화했죠? 백성으로 그래서 대상을 의인화해서 나름의 어떤 친근감을 주고 있다 친근감을 주고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성의 상과 함주시효까지 다 끝났고요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가는 나와 달리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여기서 영탄적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감탄인데 이게 전에도 한번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감탄사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느낌표가 쳐져 있거나 아니면 세 번째 감탄형 종결어미 감탄형 종결어미 그러니까 뭐뭐구나 뭐뭐리라 이런 게 들어있거나 아니면 네 번째 여기에 서리법을 썼거나 서리법은 영탄법이니까 이렇게 되면 영탄적 표현이 되는데 여기는 이 가시 보면 지금 이렇게 느낌표 찍혀있지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뭐뭐 하노라 이런 표현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영탄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탄법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어 나이는 모두 뭐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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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로 끝났으니까 영탄법은 없는 거야 자 이번에 가하는 나와 달리 하강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쓴 적 없고요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시행 동일한 시행을 반복한 적도 없습니다 동일한 시행은 똑같은 시행이었는데 행이란 건 한 줄이야 한 줄 한 줄씩 반복되는데 한 줄이 반복된 적은 없다고 가와 나이는 모두 계절의 순환에 따라 이거 계절의 순환하고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의성을 한 건 알죠 의성을 한 건 퐁당퐁당 철석철석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사용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틀렸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2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난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정답 5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에서 별빛이 아득임과 나의 날이 추워서 쑥아꽃이 시드는 것은 자신이 지향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화자의 위기감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별빛이 아득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희망했던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앞에 있는 가의 고 구간 그러니까 그 구간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멀게 느껴지는 거니까 희망에서 멀게 느껴지는 거니까 이 앞쪽 내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뒤쪽에 날이 어두워서 쑥아꽃이 시드는 것은 날이 추워져서 쑥아꽃이 시드는 것은 이제 계절이 이제 가을에서 겨울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겨울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겨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겨울 그러니까 이거는 겨울이 들어가는 거니까 빨리 돌아와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 얘는 소망 그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위기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에는 정답이 3번이죠 여기서 디귿에 보면 디귿에 절망감이라고 했는데 온 새벽 동무들 저 혼자 상경을 긴메인다는 것은 그냥 화자에게 주어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고 싶다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얘가 맞아 그럼 1번에 지금 기억은 즐거이 꿈 가운데 이것은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행복했던 것은 그렇게 꿈꾸며 행복한 모습 즐거이는 화자가 평화롭게 삶을 꿈꾸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했지 이것이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과거의 삶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까지는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로 했다는 과거의 꿈을 꾼 적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야 그 다음에 니은은 화자가 유랑하는 자신의 처지를 제시한 거 니은은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 반성적 태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리을 해보면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낼 뿐 여기서 지금 소망이 조만간에 실현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소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건 맞는데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확신을 나타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의 미음에 낮 기울은 날은 햇볕 장글장글한 탱마루에 걸터 앉았다는 것은 과거에 연연해야 하지 않고 과거에 연연하는 건 이건 뭔 상관이죠 그렇죠 과거에 연연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시 1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현대시 2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내용 잘 정리하시고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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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